자 어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블로그를 들어가 그러면은 링크를 물론 내가 보내주기도 하지만 못찾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블로그 누르면 자 이렇게 떠 그러면은 전체보기 이걸 눌러 어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떠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서 한 15개 정도 보거나 이렇게 찾아 검색도 되고 하는데 자 이걸 찾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 그래머인 뉴스 보자 그러면 찾아봐 어딨어 몇번째 있어 위에서부터 그래머인 뉴스 베이직이 어딨냐 아 여깄네 이거 있지 여기 있잖아 베이지 그지 이걸 찾는 거야 자 이래가지고 이걸 열어 자 이걸 열면 어 이렇게 나와 그지 자 그럼 자기가 하는 책이야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가장 최근에는 79-2가 올라왔으니까 이게 맨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쭉 있지 그리고 맨 밑에는 어디까지 있어 아까 75-2라고 그랬나 1이라고 그랬나 1이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어 1 그럼 맞지 제대로 찾은 거야 그치 이렇게 찾으면 돼 그리고 막 중간이나 뒤나 이런 것들도 막 끼워 넣는다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원래 다 했잖아 그런데 그거를 다 넣으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내가 안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항상 찾으면 돼 그래가지고 이거 찾아서 하고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표시하고 그럼 또 뭐 있지 댓글 달고 봤어요 못 봤으면 못 봤다고 당일날에 해야 돼 그리고 못 봤어 했다가 이제 봤으면 다음날에 했으면 봤어 이렇게 하면 되고 좋아요 누르고 또 뭐 있지 뭐 하여튼 나한테 좋은 거나 그런 거는 기본이고 그렇지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안 해가지고 숙제 못 해오지 말고 그렇지 자 이렇게 항상 올라오는 게 뭐 최종보니 이렇게 찾으면 돼 왜냐면 내가 영상을 하도 많이 올려니까 애들이 이제 막 다 못 찾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귀찮지만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찾아서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렇게 하면 되고